아 느낌이 불안불안한데 뭐지? 뭡니까? 아 아 어 그거는 재밌어 아파치가 좀 짱이 나지 야 이걸 안보리가? 안보리가? 아 땡큐 볼 요걸 브레이션 어 고기 덩어리가 되기 싫으면은 모두 멈춰가지고 하던 일을 멈추고 검문에 응하시오 빨락빨락 움직이라 아 얘들 그냥 다 죽여 어허 또 쏠쏠 아 RP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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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블루온블루 아닙니다 어 블루온블루 아닙니다 이거 비비탄총이라가지고 때려도 안 죽어요 가방 가방 그러니까 저거 아깐 이제 맞혀봐 맞혀봐 샘 비비탄총이니깐 오해하시마십쇼 왓 더 팍 왓 더 팍 왓 더 팍 애들이 원래 컨테이너에 뭐 이상한거 이거 저거 찍어놓고 사용하긴 하는데 이거를 직접 택 택 택 택 택 택 어이구 아이고 안녕하..안녕하세...안녕하세요 오우오 그 뭐라야돼 러시아 애들 장비를 뛰고 러시아 애들이 러시아도장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싸워 주니까 오히려 시위감은 이게 더 나은거 같아 몰입감 이래핬장 몰입감은 이게 더 나아나는거 같아 다른거는 이제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오지 마세요 안되요 쉬러 하지마라요 하세요 하세요 어 이 세계가 아니라 좀 더 나은거 같애 나는 노 노 아 근데 아파치는 아기 싫다 예스 2130은 계속하고싶다 2130은 계속하고싶다 뭔데 뭔데 뭐 뭐가 터지고 있는데 뭔데 아우치 자막이라도 살아나야될거 아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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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갱이 한 명 있는거 같은데? 저기 공산당원이 한 명 있는거 같은데요? 잠깐만요 에? 러시아로 왔네? 오 러시아 응 오 또 또 또 뒤통수 맞으려고 러시아 애들이랑 같이 협업한다 워터포 그 러시아 애들 공산당 애들하고 손잡으면 안된나니까 러시스 서비스 커맨드 리포트 라운차 포인트 라운드 댓글 스키포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엘랑 장군이 깔라고 하니까 까겠습니다 뭐야 언제 일로 왔대? 뭐 아무튼 스카이 이즈 클리어 해변가에 레딩을 안다고? 해변가에.. 해변가에 레딩을 안다고? 아 레딩이 저거 상륙한다고? 상륙? 오케이 오케이 어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? 끝났.. 끝났나? 해치웠나? 오오오.. 오 오.. 스트레스 풀린다 개사기기 개사기기술인데요? 오우 개사기기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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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? 라이정 뭐야? 비행기인가? 백인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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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훨씬 놓친 것 같아 개사기기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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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 나 미사일로 쏘고 있었어? 근데 공병은 미사일로 쏘고 있었던거야? 저 타원 탈환하시고 일대의 주지사로 행복하게 사세요 스톱파이브 잖아 스톱파이브 너무 쉽다 어? 잠깐만 쟤들 기둥이 너무 심형치가 않는데 어? 어? 오케이 어? 어어어어어 빠키 스읍 뭔가 뭔가 재미가 있는데 재미가 없어 아 곧 내전한다고? 한 번 봅시다 얼마나 내전하는지 세븐은 낭만이 있었어 진짜 이게 그 남자의 심장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었어 대형변기들 툴레니에 뭔데? 저게 뭔데? 저게 뭔데? 아이고 참 저런거는 미사일 한방이 끝나잖아 라고 하기에는 이거 스크립트 번복이 되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또 어 잠깐만 독파이트 모드가 걸렸어 걸렸어 그래 봐봐 또 이렇게 겁나 겁나 스크립트 번복되어가지고 안죽는답니다 탈탈 미실라 탈탈 미실라 짜잔 어디까지 날아가는거냐 이거 와 와 와 와 가자 집으로 헤엑 티린이티 탄노 저렇게 세? 야 씨, 겁나 신기하네.